자, 첫번째 한번 볼 건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잡았을 때, 이게 우리 해당된 라인데, 이 상태에서 라샵을 표현하고 싶다. 라샵, 다시 말하면 음이름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렇지. 릴로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디를 누르시면 되지? 많이 알고 계시지? 아직 잘 모르시는 초보 선생님들께서 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거를 같이 누르면 돼. 사이드 1번을 라 를 누른 상태에서 이 글을 누르면 음이 반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라샵이라는 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음이름으로 일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라샵이란 게 시 보다 반음 낮은 거하고 똑같은 소리거든요. 라에서 반음 올린 거랑 시에서 반음 내린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 한 소리, 즉 이명동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음이름으로 새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라샵, 릴, 시플렛, 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 이 키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하나 빼먹고 갔는데. 자, 그러면 이거 뭘 때 말 썼냐면, 우리가 라샵 꾸밍음 넣을 때. 라 잡고 따라란 할 때 있지? 라 를 잡고 꾸밍음을 넣어 가지고 라샵 혹은 라릴라 이렇게 꾸밍음을 할 때, 이거 사이드 키를 넣어주면 모션도 멋있고 소리도 깔끔하게 나지. 그래서 라 잡고 를 잡은 상태에서 맨 밑에 있는 사이드 키를 맨 밑에 있는 사이드 1번을 쳐 가지고 라새라, 라릴라, 라새라 하셔도 되고 라릴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꾸밍음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지. 물론 그리고 지속되는 음에도 쓸 수 있습니다. 라샵을 오랫동안 지속할 때 이 세 개를 눌러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 개 더 볼게요. 라 를 잡은 상태에서 라지에. 이 중간을 누르면, 자, 이거 모르신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어떤 음이 나냐면, 도, 우리가 도보다 정확하게 도가 아닙니다. 도보다 약간 낮은 음이 나요. 자, 이게 뭐를 뜻하냐면, 결국 지속음에는 못 써요. 그래서 도를 낸다고 라 를 잡고 이걸 잡으면 도보다 낮은 음증이 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음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쓰느냐? 라 도라 꾸밈 넣을 때. 펜다톤이 꾸밈에서 라 도라 꾸밈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 내가 음을 갖다가 라인데 꾸밈 없다는 꾸밈을 넣어서 라 도라라는 음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음에서 라 를 잡으시고, 두번째 사이드키를 치 가지고 라 도라, 라 도라 그렇게 쓸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도움보다는 음증이 낮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도움에는 못 씁니다. 그냥 꾸밈음으로 라 도라 꾸밈을 넣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펜타톤의 꾸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C 펜타톤이 된다면, 도레미솔라 이렇게 가지. 가는데, 내가 펜타톤이 도레미솔라 계속 적어 볼게요. 도레미솔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C 펜타톤이 기준에서. 근데 내가 라 부분에서 꾸밈을 넣고 싶을 때, 이 위에 음을 갖다가 올 거거든요. 라 도라 이렇게 표현할 거라. 그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때 쓸 수 있으니까 지속되는 음에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는 지속되는 음도 되고, 순간적인 음도 되고, 이거는 지속되는 음은 안 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안 잡았다 치고 이것만 잡으면 C지 않습니까? C 이라는 음이 나오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C 도시라는 꾸밈음을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거지. 왜냐하면 C 도시, C 도시 이렇게 해버리면 음이 튀어버리지. 그리고 부드럽게 안 되니까, C를 잡은 상태에서 사이드 2번,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중간인 것을 탁 치면, 순간적으로 도가 되었다가 다시 C가 되지. C 도시 이렇게 되지. 이때는 텅잉의 제일 앞부분에 C에만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텅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앞에만 텅잉을 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지? C 도시, C 도시 이렇게 되지. 그럴 때도 쓰고, 그리고 이거는 지속음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만약에 도를 지속하고 싶다. 도를 이걸 대신 가운데를 잡아가지고, 이것만 눌러서 하는 도 있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이 계시니까, 말로만 하면 또 설명이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누르면 이게 도거든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이것과 이것을 눌러서 지속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힘은 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많은 프로님들이 이렇게 지속해서 쓰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보통 제가 쓰는 기준에서는, 꾸미음일 때 이것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시 할 때 이것만 쓰고, 오래 지속할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여기 파워가 조금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 시도에 갈 때, 탁탁거리기는 해도, 이것을 쓰는 편이기로 합니다. 지속음에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것은 좀 특이한 사이드키 사용법인데, 이것만 누르면 아까 말씀대로 시 라고 말씀드렸지. 근데 사이드에서 1번, 2번, 3번에서, 맨 위에 것을 순간적으로 쳐버리면, 이것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위에 것을 순간적으로 탁 치다 떼면, 시래시 느낌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이 음이 레 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레 보다 약간 낮아. 그래서 이것도 지속되는 레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래시, 시래시 느낌인데, 이 시래시 꾸밈음은, 우리가 말하는 민요, 그 다음에 뭐 타령, 이런 거 있지? 국악적인 느낌을 나누는 꾸밈음에서 아주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일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조각배 아시지? 조각배를 샵 두 개로 연주할 때, 샵 두 개로 연주할 때, 시가 보일 때, 이 기법을 많이 씁니다. 시를 잡으시고, 맨 위에 걸 누르면, 뭔가 두 번째 이거를 누른 것보다, 조금 더 구각적인 느낌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뭐, 트로트에서는 이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시도시라 할 때,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요 키를 많이 쓰고, 일반 구각이 아니라, 구각적인 느낌을 낸다 곡일 때는, 예, 이거를 조금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지속되는 음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라에서 이거를 추가해 버리면, 라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꾸미음 넣을 때, 라세라, 라 릴라 쓸 때, 요거를 쓰기도 하고, 지속되는 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라 를 누르고, 맨 마지막 걸 딱 누르고, 가만히 불어버리면, 라샵 소리가 나겠습니다. 지속되는 엄도 가능하고, 순간적인 엄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도음이 나긴 하는데, 이것과 이것을 누르면 도음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꾸미음 쪽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음에 써서, 라 도라 꾸미음에서, 이거는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지속음, 순간음 다 된다고 말씀드렸지, 시를 잡고, 두 번째 것을 누르면, 도 지속음도 되고, 만약에 시도시 하고 싶을 때, 시를 잡으시고, 두 번째 것을 떼다가 붙이면, 시도시 이런 느낌의 꾸미음도,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시를 잡고, 맨 위에꺼, 맨 위에꺼를 갖다가 쳐버리면, 시래시 느낌이 난다고 했지. 그래서, 지속음에는 안됩니다. 지속음은 안되고, 민유나 타령, 혹은 조각배 노래 샵 두개 곡에서, 맛을 내는 꾸미음에서 사용되는, 사이드 키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이드 키 사용법이 몇개 안되지, 지금 보이는 거 해도 4개밖에 안되지. 그 4개로 다 조절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맛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하나의, 사이드 키 사용법을 익혀 놓으셨다가, 업다운 꾸미음이 나올 때나, 여러가지 곡의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더욱 더 응감도 키워주시고, 또 재미난 연주, 그리고 사이드 키를 사용할 때, 모션이 멋있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간지가 납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처음에 잘 안될 수가 있어요. 시도실화, 시도실화, 이것 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놓으셨다가,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될 때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쉽고 재미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